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대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순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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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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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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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柳艳音小朋友 现在有上次翻译姐姐 也带她到台前跟我们见面 那 其实在后台里跟她玩了一会儿 她对很多事情也很好奇 你想想 比如我们说 我们有 event 我们要贴个 event sticker 对于艳音小朋友来说 그는 어떤 장식으로 감정을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 회사하고 있는 게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색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해야 할 수 있을때 그리고 화장품을 아주 행복합니다 항상气味과 촉촉한 것과 같이 하는 것들도 정말 고췄 그리고 이 상처의 시간은 당연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오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인인인은 그를 알아듣는 그가 앞에서 일정한 곳이 그가 아주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지금이 캐리에 출장 우리는 이걸로 지금 이 때에 이인인인에게 우리에 대해 공개시길 바라는 여러분은 한국어는 알 수 있잖아요 한국어는 알 수 있잖아요 네, 한국어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공개시길 바라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요 1, 2, 3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입니다 아! 그는 저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회원에 대해서 많이 소중해 또 질문 지금 무엇을 도와주는지 무엇을 도와주는지 모르시는게 말 disse 네. 아인 손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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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게요 또 면이 말씀을 묻고, 같이 같이 해결해 보셨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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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결해 보셨나요? 아니요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셨나요? 면이의 말씀을 묻고, 한국이 어떻게 해결해 보셨나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인은 또 가을 들어서 면이 언젠가 얘기해 보셨나요? 면이 언젠가 얘기해 보셨나요? 면이 언젠가 얘기해 보셨나요? 한국이랑이랑도 관한가와는 조금씩 같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질문을 물어봤데요 그리고 그녀의 음원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를수있는 노래가 그가가 너는 어떻게 되었냐고 너는 어떻게 되었냐고 그는 너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노래는 자신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 이 아이들에게 딴음을 고정했을 때 또는 자신이 작성했던 악곡 그가가 다시 듣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감동的事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물어봤데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다시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한 번 잘 풀어주고 피아노 때 행복하고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니까 강해는 시간대 때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행복해 그니까 그는 그런 것들은 정말 행복해 그는 그 노래에 아주 행복해 그럼 한번 물어봐 아인은 왜 이렇게 작곡하는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고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어요 작곡이 하긴 caused 그래서 인터넷이 알려주ції 오늘의 주인은 오늘의 주인은 오늘의 주인은 브랜드의 주인은 음악회에 협조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카리 언니가 어떤 기분이 지금 한段 시간에 일찍을 하고 싶어요 이 공연을 위해서 Carrie 언니가 친절하게 잘 도와주고 좋은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좋은 향기도 나고 손도 부드러워서 좋아요 Carrie 언니, 어레이! 어레이! 아이언은 말이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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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terminar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affair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크기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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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 기회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노를 가히는 그녀에게 gain 그녀가 Especially 엔せて congress Launch 우리의 스윙을 입기 때문에 오늘이 머리처럼 굉장히 좋아요 그들 모여서 이ormal아가 좀 필요하다고 하죠 그거는 뭔가 푹 로 penssten 자, 그니까 회사님께서 그들이 응원하는 방법을 보내고 방금 성공한다는 걸 말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